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진짜? 시작할 것 같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요? 오 고마워 맞아 일정 끝나가지고 오늘 일정 끝났는데 이렇게 양갈래해서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고마워요 응 응 맞아 아침에 5시 한 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까 촬영 끝나고 지금 이제 연습 있는데 연습할 때까지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아니 전에 제가 양갈래를 어떤 촬영에서 했어요 웨이브 양갈래를 그날도 이제 위버스라이브를 키고 싶었는데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위버스라이브에서 못 보여주고 그냥 그때 방송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어 진짜 빨리빨리 가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 책이 모르겠어 나는 여기 있는 책은 내가 모르는 책들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핑크 나한테 손을 리키라는 너 맞아 오늘도 오늘 또 염색했어요 촬영할 때마다 염색을 해가지고 오늘 조금 핑크죠? 또 몇 번 탈색했지? 모르겠어 진짜 많이 했는데 음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한건가? 음 맞아요 그 우리 그 ABC마트 뉴바랜스 그거 떴잖아요 저도 아까 봤는데 네 두피 안 아파? 응 두피 약간 강한 편인 것 같아 근데 머리는 머리결을 안 좋아가지고 핑크는 저 진짜 머리결을만 좋으면 계속 핑크하고 싶었거든요 에이 기맞이 니하오 니하오 워슈츠 워슈츠키 워슈츠키 워슈 아시 워슈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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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사 온게 있어서 아마 마블에서 올린 그 과자중에 있었던거 네 쇼쿠가 너무 재밌었지 아니 내가 예전에 이 전에 라이브를 할 때 내가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 약간 일본 노래도 그렇고 모카로이드 모카로이드도 그렇고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알겠어 그냥 들으면서 그냥 안 봐도 되니까 듣기만 하면때 바쁜 사람들은 대학을 볼 때 그래서 이 전에 보카로이드도 잘 부르니까 보카로 좋아서 다들 많이 이야기했지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보카로이드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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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좋아하나 저한테 고기하자 고기하자 마지 디스코즈 아 이심 나야 나야 나 이럴다가 락암과니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너무 좋아 모두? 마을도 이즈와인 특히 뭐 수기 세계에 이틀반나 희메사 다이석 아이코토라 수기나잇에 데스크린스 소고 왔다しました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소모렛돼요 짜증나 중국어로 듣고 싶어 오아이니 오이니 아아이니 각유고로니 사 飛び込んで 미카이도 스킬바나잇 스킬바나잇 맞이 아깝냐 나에가에대로 마이니 너에 매일 너에ces이 나에지가게 다다이구 メール届けてしまいそう あ、チンちゃんと飲む 乙女解剖であそぼうよ 乙女解剖であそぼうよ ならならならしあって だらなだらなだらだだった ちょっと俺はいね I love you, me too. 모카로? 아니 일본에서 모카로이드라고 하는 음악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전에 그 방송 라이브 위바스켓스 일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분들도 모카로이드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곡들 많았거든요. 그 연예즈 겐씨님 있잖아요. 그 레몬 힘에 날아봐 도래오돌 이 노래 부르시는 분 그분도 원래 모카로이드로 노래를 작곡도 많이 하셨었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쓰시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모카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AI거든요. AI 목소리를 약간 내는 거를 이제 모카로이드라고 하는 기계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전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시는 분들 분들도 너무 많고 한국에도 모카로이드가 있어? 아 진짜? 나 한국에서 모카로이드는 안 들어봤다. 대박 나 한국에서 모카로이드는 안 들어봤다. 나 떠났라 나나나나 이랬어? 바렌타인 축하하셨습니다 내일은 핑크다요 근데 아시다 가야될 다시 1주일에서 2, 3일에 일주일에 이제 세 번째예요 저 내일 바뀌는 거 어쩔 수 없어 항상 약불로 해야 되니까 어떤 노래 좋아해요? 최애아이? 최애아이 가사 잘 모르겠어 그.. 기회가 격하나 아이돌 손톱 뭔가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해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중국어 최애아이 그 아이 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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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진짜? 고마워 스키짱 오스스메의 보카로教えて 아시다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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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とか Vampireとか 최근 나야つだったら 가긴 목세 とかも好きやけど 昔 나야つだったら 고시 다운 다운 とか 렐 리 이 산 나曲とか あとは 멜토 とか 響かせ とか それこそ ワールド is mine とか あとは あとは 멜토 とか 響かせ とか それこそ ワールド is mine とか あとは 도 도너츠 홀 로그 에 나니 아멘 ペト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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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노자쿠도 좋아해 가게로우데이즈가 좋아해 로켓사이더 나 유탄세진상캠도 좋아해 로켓사이더 다이오키데스코 댄스로봇댄스 와아아아 야바이 루카 루카 나이트필바 가시가 뭐였을까나 좀 봐 아니 미안해요 제가 진짜 지금 보카로이드 얘기만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 취미를 약간 알아가는 그 시간 생각해주세요 루카 루카 나이트필바 명격쇼 와 와 도라마쓰르기 일부 안될이다 이리 맞아요 결국은 다 좋아해요 서진의 선생님이 또 내 맘 부르수지 않은 일본 패밀리 아 진짜요? 자기 안 자기 자기 바삐 해빠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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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빠 비바 해빠 태난다 다 좋아 다 좋아 고백해주세요 라고 왔어요 고백해주세요 라고 왔어요 여기 중요성네 성우 자라 성우 성우 저는 너무 되고 싶었어요 사실 중학생일 때 그 순무원 꿈도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초등학생일 때 보카로이드를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애니도 좋아해서 이제 성우 쪽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비 비바 헉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일단 확인 루까 노쇼사쿠르즈가르를 제가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엄청 연습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티어쓰기의 중요성 해주라 뭐예요 저 그거 혹시 일본 관광지 어디가 예뻐? 지금 겨울이니까 사뽀로 같기 예쁘긴 한데 이제 봄이니까 봄이면 오사카도 괜찮아요 오사카도 사쿠라가 너무 예쁜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저는 피어싱이 10개 들려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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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좋은 노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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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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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かこんなやったよね?たぶん 懐かしいね みらん好きよ みらん好き ほに ほに好き ほ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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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 何まで 勉強すればいいですか? うん も 좋을か ふくらん きらわれている ひのせに きらわれている ぬぬぬぬぬぬぬぬぬぬぬ アドさんとかも アドさんも 歌い手さんみたいな感じなんじゃないかな 歌手ってデビューし合った感じ アイミョウさんの歌 どんなんがいい? 愛を伝えたいだとか 臭いことばっか考えて待ってても だんだんそばに沈んでくだけ 僕が 明日いい男になるわけでもないから させるぞにいるよ 今日は光落ちる頃に会えるの カラクルピオロめっちゃ好き どんなやったっけな? 忘れた たららん たら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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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待ち合わせは 2時間前で ここに1人 それが答えでしょう 街行く人 離れる 離れる 離れる雲 僕のことをあざ笑ってた それは簡単で とても困難で 認めることで前に進めるのに 信じ絶えなくて 信じたくなくて 専門だから では 日本語を 日本語を 日本語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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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を やっぱり いつか やっぱり やっぱりな やっぱり でも 역시 맞았어. 야파리. 역시 맞았어. 야파리 야때다. 야파리. 이런거는? 아이고가 일본어로 하면 아차 거든. 아차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아이고 아차 이렇게 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야파리 야묘기. 야파리 야묘기. 沈むように溶けてゆくように 初めて沈むように溶けてゆくように 2人だけの さよならだけだった その一言で全てが分かった 合ってるやんな でも高いめっちゃ 日が沈み出した空と君の姿 年過ごしに重なっていた 初めて会った日から その一言で全てが分かった 違う? いつだってチクタクとなる世界で何度だってさ 触れる心ない言葉うるさい声に涙が こぼれそうでもありきたりな喜び きっと2人なら見つけられる もう一人でも全てが分かった ああ もう一人でも全てが分かった ああ ああ もう一人でも全てが分かった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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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сп합니다 롬펄 четвер터 스탑카드가 いいですよね 次,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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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so much. It's crazy. Me too.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ve heard that. I'm hearing it. 이러네 이거 사실 제가 찍었어요 틱톡 찍었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알릴게요 저는 마음에 준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포테토 니나 테니까 알아 잠시만 와 진짜 아는데 왜냐면 제가 프로 색깔을 하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보조개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일 때도 있어 빅크 마이도 교연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友達達 친구들 즐거웠어요 90번에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키스 바다 이 flavor 바다 가사 가사 별보 가사 다 나 커가 도착 고 아이미오님의 그 하다가노 고고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슬펐어 뭐지? 이 진정한 맘에 나나나나나 《春のヒ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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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be friends, Billyに会うよ絶対 本当に? 丸の内サティスティック 風間も起こった 文字? ママシャルの匂いで 飛んじゃって大変さ 毎晩成長に 達しているだけは これか 少年層になって 結婚して欲しい 毎晩成長に 達しているだけは ビザ屋の彼女になっていたい 初音ミクさんは分かるんですよ そう、春菜と結構日本の歌を歌うことが多くて で、春菜も日本の曲、なんかちょっと古い曲が好きやから 彼女もなんかガラオケみたいにして 結構遊んでる時もある 春菜と一緒に日本歌を歌うことが多くて 歌い方が多くて 春菜と一緒の歌を歌うけど 春菜と一緒に歌うことが多く好きながら 結構そういう風に歌うことが多く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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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構好きなの? よろしくお伝えしたいな ゆるしかさんとか ゆわさびさんとか 아.. 結構.. 聞くかな? 아.. 엔비에 캣트 워크가 좋아 응 레몬의 카마가 기니에 아리갓도 다 같이 놀아버나 아직 감정이 없어가지고 다 같이 놀아버 wieder 다 같이 놀아버나 고 아이 인식원을 알게 急ぎょうみたいな。 今も目振らないの。 あなたがくれば笑うだろうか。 簡単な感情ばっか数えてたら。 あなたがくれた太陽まで忘れてしまった。 あのマザーグース。 うん。 バイバイもう永遠に会えないで。 何故かそんな気がするんだ。 そう思えてしまったんだ。 アンパンマン待ち。 そうだ。 恐れないね。 みんなのために。 愛と勇気だけが友達さ。 アンパンマン優しい。 君は行け。 みんなの上がおるため。 みんなの上がおるために。 何を知って。 みんなの上がおる。 みんなの上がおるために。 みんなの上がおるために。 オーケストラ何だったっけ? 待って! ジャンキー 大好きよそれ ジャンキー ジャンキーナイトオーケストラですよね 好き好き好き好き 漢語です これさぁ歌われへん 難しい えー これいいよね でも歌詞が載ってない でも覚えてたのになぁ 始まって中央通り オーセルダイション 飛んだったスパイラー 鳴るなどそのとんけんしょう スーパーディーカルスワルゲリー ジャンキーの声でかけたコーケー 見て! 最高の音Heスピード 。 ドータッチと この音韆は えっ! このヴィーシックビデオが好きだよ このヴィーシックビデオが好きだよ このメッド便は 好きだよ 이 잔키나이트 오피스트라의 뮤직비디오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쓰리님 있으시는 곡도 너무 좋아해요 굿바이 생겐 좋지 혹시 원 라스트 키스를 들어본 적 있어요? 원 라스트 키스요? 뭐요? 10조만 사겨주세요래요 여러분 10조 사귀실래요? 10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여덟 하나 셋 하나 셋 넷 중급노래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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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노래 제가 진짜 시간이 있으면 꼭꼭 미연습할게요 그러니까 리랑 리랑 내가 진짜 kennt 리랑 리랑... 빼.. 가시가 나있나요 아야나 삽입은 나한테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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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phesians 1 다는 valves I am Hai 아ômoi 아, 이거 이거 아 고렸네 진짜 나 너무 좋아하는 게 많구만요 그거 맞아 맞죠? 제가 가사를 잘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근데 좀 주먹은 나 그 뭐지? 지금 너무 어둡죠? 아 프라지리 너무 좋아 뭐지? 뭐지? 브라지리 지금 뮤직비디오에浮かばせて 아 아 아 주스를 하냐 주스를 안해요 아니 알 거야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거 하는 거 알 거야 프라지울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 어두워졌지 잠시만 내가 불 켜줄게 아니 프라지울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뮤직비디오 부분이 갑자기 약간 너무 부담스러요 앞에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는데 너무 약간 조금 잘 보여가지고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죠 여기까지만 몰라요 맞죠? 아 아 아 아 わかったわかった はいはいはい これね うん うん いいよね うん 言葉をもっと教えて 夏が来るって教えて 僕は描いてる 目に映ったのは夏の亡霊だ 風にスカートが揺れて 思い出なんて忘れて 朝に呼吸をする 汗を拭って夏めく エクストリーム シャルル知ってるよ シャルル シャルル知ってるよ 大好き どんなやったっけ忘れた ちょっと シャル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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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んで急に忘れてんのこれ もうシャルル シャルル シャルル バルピキュー わっすあ トロー 日本語コンボ 어떻게 하면 좋을か 次は韓国語コンボ 어떻게 했어 うん 私は 少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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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くて 少し と編集め tienes 大好きそう は やったの ノーナ 60を 小パポック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가 되는 너이야 노래할 거야 내게 와줄래요? 내게 와줄래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게 와줄래요? 이렇게 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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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왜 그러나? 기다가 우리 다 올 거야 애스트라 소 지금 밑에 눈 나름 너무 딥해 너무 딥해 애스트라 맏겐삼바 시들여 맏겐삼바 오에 있잖아요 맏겐삼바 뛰어넘어? 티어 넘어 뭐예요? 내 안 내게 와 라이온 하 개어난 너의 힘 바 라이온 하 빠바바밤 빠바바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이제 오늘 러러리러리러리러리러리러리러 라리러리러리러리러 라리러리러리러리러 하이 하이, 차이나, 초초여, 내 고고지, E-A-R-U-S-A-N-G-L-A-B 차이나になってたよ今 가사 가사 지금 이 뾱뿐 뾱뿐 칭찬하는 뾱뿐 이 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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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筒型パッケージ いつまでたっても針は四字 誰も教えてくれないで世界を逆さに回り出す ああ悪そうだ記憶も全部泣き出して ああ知りたいな深く埋まって あのねもっといっぱい待ってちょうだい 借り替わりかけをはじってこんな感情どうしようか ちょっと教えてくれないか 勘の力を財布通さもらえどけないで 羽根さん好きだよ ああリベンジなあ知ってる曲いっぱいあったら今 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もういいかい ダンスロボットダンス マナナよ もうちょっと естんだよ ほい 웠ちあましいです ほいぼちゃましいです 앨러브유 앨러브유 맞아 손이 너무 길죠 근데 손톱이 짧아졌어요 조금 원래 또 길었는데 손톱이 짧아졌어요 고스프를 하고싶죠 저도 하고싶어요 어떤 고스프를 할지는 아직 생각이 안되지만 그냥 고스프레는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오카사도 셔츠들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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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응 응 응 저 오늘 촬영한 거는 아마 조금 더 낮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마 좋아해 주실 거예요 캡처 타임 아 이거 케이스는 아마 바뀔 거예요 주문했어요 이거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크러미창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은 좀 아마 방글데시 너는 너는 거 보면 재미가 있네 다음에 진짜 저랑 진지한 얘기 나눠요 저는 진짜 이런 보컬롤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주변에 진짜 이 보컬롤에 잘 못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모두가 보컬롤에 잘 못하니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제 얘기 많이 들어줘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는 이제 하루나를 잠깐 약간 엄청 가슬라이킹처럼 완주했었는데 이거 좋아해 다 들어봐봐 해서 들었었는데 좋아해 줬어요 좋아해 줬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저등학생부터 좋아한다고 보니까 자 이제 가야 돼 바이바이요 月이 바꿔서 오시오기요 바이바이 ONEY archive 관심 문제 나 делать hin